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에서 주최한 2014-2015년 중국경제연회가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두고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여러 해 동안의 고속성장시대를 끝내고 중고속시대로 접어든 만큼 뉴노멀 상태가 현재와 향후 중국의 새로운 경제적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장샤오창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상무부의사장은 뉴노멀의 핵심은 기존의 투자, 수출, 에너지자원 소모 등에 의거하던 것에서부터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등소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에는 6억 명에 이르러 총소비액이 2010년의 3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중국이 성숙된 글로벌 시장으로 부상화됨에 따라 구매력과 수요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다웨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의사장은 뉴노멀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경제 업무를 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 개혁, 개방과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글로벌화에 따른 기회를 잘 활용해 산업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NPNPNPNPNPNQ 한글자막 by 한효정